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로봇주로는 어닝조크가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에코크로머틱까지도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에서는 셀트리오, 나스닥 상장 기대감 속에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오늘 오전 외국인의 선택 함께 살펴보시면 반도체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에스카이닉스 함께 담아가고 있고요. LG화학도 함께 담아가면서 로봇주로는 두산 로보틱스를 탑픽으로 선택을 하고 토스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 카카오뱅크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선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기관의 순 매수 종목입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LNF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에코크로머티 함께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을 제약바이오주 1등으로 담았다라면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았고요. 그리고 에너지에도 집중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한국 전력 담고 있고요. MS와 함께 미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장기 계약을 맺은 하나솔루션까지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육지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2차 전진에서는 LNF 이어가면서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일 급락했던 JYP 엔터, 오늘은 다시금 담아가면서 JYP 엔터에도 양봉 띄워주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네이버, 기관은 카카오를 AI 타픽으로 고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의 선택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종가 기준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에 먼저 집중했습니다. 정부에서 세액 공제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정책이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와 에이스탈닉스 함께 담아갔고요. 오히려 어제 M&A 이슈로 인해 급락했던 오리온과 레고캠바이오, 오히려 개인은 매수세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에서는 세계 최대 2회 2위 니켈 강선을 보유한 캐나다에 주저한 삼성 SDI를 선택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수급 통해서 과연 어떤 특징을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보수님들 알려주시죠. 오늘 수급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코세피에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까지 4거래일 그리고 선물 마찬가지로 선물 매도 외국인이 지금 이거 몇 거래일지 하는 거예요? 1월 3일인가? 딱 올해 들어서서 1월 2일에 조금 매수한 거 빼놓고는 외국인이 선물에서 냅다. 11일 거래일. 11일 거래일.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제 그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만 팔 때도 된 거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선물 매도 금액을 보면 이게 좀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투기적인 세력도 자금이 끝없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이 선물 매도에 대한 투기 세력들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조에서 5조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4조 대 정도까지 이제 선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위는 봐야겠죠. 네, 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는 지금 우리 추위와 싸우고 있고요. 앞으로의 주가는 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하나씩 좀 열어보면서 시장 특징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숨을 왜 이렇게 깊게 쉬세요? 아닙니다. 뭐 가지고 오셨죠? 저는 삼성중호 가져왔습니다. 조선주.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환율 관련돼가지고 강달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써 지금 우리가 볼 만한 종목들이 조선 쪽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중호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 6,800원대에서 반등을 줬던 그런 기록도 존재하고요. 최근에 보시면 기관에서 샅다파랐다를 반복은 하고 있지만 바닷건으로 내려가면서 기관의 수급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조선 섹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봤습니다. 네, 삼성중공호 조선주 지금 담을 때 됐다, 매수할 때 됐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임순재 고수님은 오늘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십니까? 네, 오늘 종목에 앞서서 지금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중국의 GDP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조금 낮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5.2%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5.3%니까 이거보다 좀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매 판매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가장 조금 안 좋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소매 판매가 작년 대비 7.4%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는 7.4%였는데 지금 시장 예상치 8% 그다음에 지난번, 지난분기에 10%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소비가 조금 위축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상승률이 좀 줄면서 그런 의견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이나 홍콩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에서 2% 정도의 낙폭이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종목으로 보면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쪽이 반도체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중에서 파크 시스템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 현미경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미세화 공정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EUV 공정으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마스크 결함이나 이런 제거 또는 재검증과 같은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향후에 성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쪽 부진한 지표 사실 이제 12월에 다양한 지표 가운데 소매 판매가 계속해서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전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현재 1.87% 코스닥은 2% 가까이 낙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판매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그나마 좀 버텨줘야 할 텐데 또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관련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이재규 고수님이 오늘 보니까 2차전지 관련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로봇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테슬라의 지금 밤사이 일론 머스크가 나의 의결권이 너무 부족해서 새로운 산업 이런 거 육성하는 데 너무 제한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관련해서 이제 로봇 얘기도 있지만 테슬라 자체를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만한 모멘터. 그럼 이 종목도 어떻게 수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건지.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론 머스크는 워낙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드렸지만 저는 이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테슬라도 어느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제가 LNF를 준비를 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주가 흐름이 좀 잘 나왔죠.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200으로 특례 편입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코스피로의 예비 심사 승인이 이전 상장에 대한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이후에 시가총액이라든지 시가총액 순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LNF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 시가총액이 46위에서 47위권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패시브 자감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LNF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은 좀 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공매도 장구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많은 편이기 때문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된다면 주가의 탄력도는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급의 힘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저는 이 특징주를 하나 바꿔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LNF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좀 빠르게 말씀드려보자면 어떤 거죠? 오늘 이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환율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자동차 업종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동차 업종 중에서 이제 도요타와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 하이브리드카 수요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캐니스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니스터라고 해서 이 연료 시스템을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 탄소 배출이라든지 연료에 대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4년도에 어쨌든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폭스바겐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좀 찾아본다고 하면 하이브리드카에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오늘 코리아 FT 이 종목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좀 떴는데 무슨 속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매도 관련돼서 공매도 부작용이 차단되지 않으면 공매도를 제기할 뜻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외신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한국의 불법 공매도 비율은 0.00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공매도를 안 풀겠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시장의 움직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불법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했고 그 기간이 원래는 상반기까지였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반기가 아니고 이제 열린 결말 이게 완전하게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공매도를 차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전과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또 이렇게 속보가 전해지면서 관련 수급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기회가 왔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잠깐만 좀 정리를 해주세요. 테슬라가 저한테 기회인가요? 기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 CEO가 자기 지분 얘기를 이제 한 게 되게 오랜만이긴 해요. 이게 이제 자기가 25% 정도의 의결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테슬라를 운영하면서 요즘 하두인, 인공지능, AI, 로봇 이쪽으로 테슬라를 성장시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다중포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테슬라 지분이 한 13% 갖고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이게 이제 예전에 트위터 인수를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이 테슬라 지분을 일부 매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 충당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지분율이 낮아졌는데 AI랑 로봇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분을 다시 확대하려는 이제 시동을 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테슬라 같은 기업은 그냥 자기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기존 주주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명분을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 정도 가지고 있어야 주주 내에 어떤 반대 세력들을 자기가 물리치고 AI 로봇 산업을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머스크가 이전에도 지금 AI 관련해서 도조 컴퓨터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옵티머스 개발 중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AI 로봇 둘 다 화두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빌어서 어쨌든 AI 로봇 둘 다 테슬라가 밀고 있는 차스 때의 미래 성장 동력이고 때마침 지분 확대도 필요하고 뭐 한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이런 일종의 머스크의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아쉽게도 지수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까지 코스닥은 결국에는 2% 넘는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837선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참 수급 여건은 좋지 않고요. 계속 시장에서는 뭔가 호재가 싹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조그마한 낙재가 터져도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수급 특징 중 어떤 종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고수의 파크시스템즈, 이재규 고수의 LNF와 코리아FT, 테이버 고수의 삼성중공업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장타파이브 마지막 1회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오후 2회 주제 확인해